지금 쓰고 있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은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에게 도착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존재합니다. 기업은 이런 원료들을 분석하여 재료를 추출하고, R&D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첨단 기술 및 생산 과정을 통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최신 패키징 기술을 통해 포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포장된 제품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거쳐 시장과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료가 새로운 제품이 되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과정을 오프라인 전시장과 온라인 전시장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온라인 오프라인 비투비 전시, 코리아팩 ICPI 위크 프리미엄 온라인 트위치 구 come 수 수 수 스토리아 집 track 지 감사합니다.